자 이 미국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영향을 전 세계에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통령제고 이 대통령이 이제 누구 영향을 많이 받을 건가라는 부분을 참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십거리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창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시죠 이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함께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도 들어보겠죠 야 당신 같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런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이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는 사이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자꾸 그거를 뭡니까 흠집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마이의 머스크 일론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프렌드다 그들은 힘 to be having fun이니까 서로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a lot of fun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서로가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진짜 멋진 일이다 일론 머스크는 도널 트럼프를 리스펙트하는 것 같다 진짜로 리얼리 리스펙트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가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데 일론 머스크가 도널 트럼프에는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연배의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일론은 이제 리얼리 해피 진짜 행복하다 지금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참 잘 아니까 24살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가 54 그리고 도널 트럼프가 78인 겁니다 1기 때 도널드 트럼프하고 2기 행정부를 앞둔 도널 트럼프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있던 여자들이 여자들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사람이 많이 원숙해지죠 감정적인 기복도 적어지게 되고 세상을 관대하게 보고 모든 남자들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노력하는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관대하게 보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팍스 뉴스에 나와서 진짜 말씀을 진짜 핵심을 이야기하는 진짜 어머니같아 굉장히 대단한 어머니같아 그들은 자신들을 메인미디어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민주당 미디어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대단한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왜 이 문제를 거론했냐 저는 이 두 남자 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남자는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인에게 돈 천억을 여러분들 갖다 받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마음에 들었고 이 양반이 미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팅을 한 겁니다 부자들한테도 돈은 굉장히 아까운 거죠 도널 트럼프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내가 저때도 저렇지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수들이 고수를 알아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인 증거를 대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막내 아들인 겁니다 도널 트럼프는 젊은 날 여름에 결혼해서 도널 트럼프 주니어나 이방카나 이런 그런 지금 장성한 자식들은 별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사와 온다고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을 필요하지 않았지만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애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키우는 아이들은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부모가 되면 손자 손유를 좀 더 각별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뭘 모르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애를 뭡니까 앞으로 키우는지 옆으로 키우는지 뒤로 키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젊은 부인을 만나가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보다 나이가 어린 손자 손녀뻘이죠 손자 손녀뻘의 배런 트럼프를 참 이 친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참 앞으로 잘 크면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자리를 이 배런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 활동을 하죠 엑스를 그 보면 있죠 저는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필라델피아 유시에 대선을 며칠 앞뒀을 때 이 사진이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게 우정인 겁니다 우정 그러니까 이 친구에 고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고수들이 진짜 이런 고수들이 고수를 알아본 겁니다 진짜 고수를 그냥 고수가 아니고 진짜 고수를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아 저 양반이 내를 알구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마라라고죠 플로리다의 판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트 여러분들 그러니까 28일이 미국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이니까 27일 저녁에 대연애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 추수감사절 파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YMCA가 노래가 나오니까 이 원탁 테이블에 여러분들 두들기거든요 이렇게 흥이 나가지고 이렇게 두들기다가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등을 살짝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즉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들고 YMCA를 부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옆에 둔 거죠 오른쪽에 그 왼쪽에 여러분들 배런 트럼프가 막내 아들이 앉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멜라니의 역사가 이렇게 앉은 거죠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기분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등을 두드리는 겁니다 흥이 겨워가지고 그거를 배런 트럼프 이런 막내 아들이 열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나는 지금 거리에서 이 배런 트럼프란 젊은 양반이 아버지를 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고 본인이 여러분들 지금 어리기 때문에 정치적 야심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나 두 사람 관계를 관찰하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들 해설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런 트럼프란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도 여러분 저는 참전 앞으로 잘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남긴 글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9일 날 남긴 겁니다 주수감사절날 아버지가 이같이 행복해하는 것을 네버신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앙클 앨런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삼촌은 Must be a Bible Bible라는 것이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같은데 뭔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업 시키는 듯한 기분 좋게 하는 듯한 Bible임에 틀림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대단한 그런 친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직원 거리에서 여러분들 후보 시절이 끝나고 당선인이 되게 되면 당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주변인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 하고 자기도 한 자리에 얻고 싶어 하고 그게 권력이거든요 심지어 부인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막내 아들은 사람을 청구하거나 여러분들 이익을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내 아들은 배른 틈으로 지금부터 트레이닝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수십 년 동안의 접근이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일부를 본인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본인이 함께 여러분들 향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탐할 수도 없고 물론 본인이 욕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어차피 남하고가 출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은 이런 걸 겁니다 연방정부의 규제 때문에 우주선을 뭡니까 한 달에 세 번은 쏠 수 있는데 연방정부가 규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본인이 여러분들 얻고 싶어 하겠죠 규제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자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극대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머스크하고 있으면 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척건들도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 테니까 그런데 트럼프와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재무장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편한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자니까 자기 이권을 챙겨서 무슨 지저분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다 그게 또 세워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 첫 권 한 명 구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다가 여러분 뭐죠 사심이 없는 사람 말 그런데 도널 트럼프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실용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비유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옆에 자리를 꽤 찬 겁니다 꽤 차가지고 여기 이제 바이브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누군가가 무언가 주변의 감정적 에너지나 분위기에 대한 개인적 인식인데 어떻든 간에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좀 기분이 올라가게 그러니까 네버신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일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의 아들 한 명 얻은 겁니다 자기 패밀리 멤버의 한 명을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을 알아가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미국 사람들이 주로 썼겠죠 미국 사람들 보시게 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구축할 때 늘 볼 수가 있다 이야기죠 아버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본 거다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두 사람이 본 겁니다 그거를 두 사람이 본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자가 그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여러분들 어렵고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심 없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기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대부분 연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직함과 창의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옆자리를 깨찬 겁니다 부인 자리를 여기 여러분들 보통 척근들하고 다른 겁니다 몇십 년을 자기한테 봉사해온 보통 이런 척근들하고는 일론 머스크가 겁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의 행정부 위기에는 다각도로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행사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미국에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사람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말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자기 사업이 척척척척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용병술도 뛰어나지만 그런 상황을 향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